미얀마의 실질 지도자 중국 미얀마 경제회랑이었으며 양국은 38개 CMEC 사업의 지속 추진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 미얀마 경제회랑은 중국 주도 1대1로의 일환으로 중국 서남부의 원난성과 인도양의 관문인 미얀마 짜우표항 그리고 미얀마의 경제수도인 양곤을 사람 인자로 연결하는 거대 인프라 개발 사업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올해 1월 미얀마를 방문하였으나 회랑 추진에 더딘 진척을 보이자 중국은 올해 11월 총선전 경제회랑 사업 추진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2017년 5월 인도의 보이콧으로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미얀마 경제회랑 추진이 불투명해지자 대안으로 짜우표항을 통한 인도양 진출로인 CMEC를 미얀마에 제안했습니다. 동남아 최빈국으로 막대한 인프라 개발 수요를 지닌 미얀마는 중국의 1대1로 참여 외에 대안이 부재한 상황으로 이러한 이해관계에 따라 양국은 2017년 12월 중국 미얀마 경제회랑 건설에 합의했고 미얀마는 CMEC를 통해 1대1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사업 규모만 184억 달러에 달하는 CMEC는 정부 부채 위험과 함께 중국 의존도 심화 우려, 미얀마 국민들의 반중 정서, 국보의 안부 우려 등이 더해져 진전이 더딘 상황입니다. 중국에게 미얀마가 지니는 지정학적 가치, 미얀마의 정치 상황, 개발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양국의 협력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인프라 협력의 속도는 CMEC의 위험을 관리하는 데에 양국이 어느 정도로 협력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웅산 소지 국가자문은 양국의 경제회랑 사업이 지속 추진되기 위해서는 미얀마의 국익에 부합하는 양질의 인프라 개발 사업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부터 빠른 회복을 추진하고자 천억 유로 규모의 2차 경기 보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서 프랑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3.8%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경기 보양책에 이어 2차 경기 보양책을 발표했으며 천억 유로 중 400억 유로는 EU의 경기 회복 기금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2차 경기 보양책은 크게 녹색 전환, 경쟁력, 결속으로 구성됩니다. 녹색 경제 전환에 300억 유로를 기업 감세 혜택, 미래 기술 투자 지원으로 산업 경쟁력을 제구하기 위해 340억 유로가 지원됩니다. 고용보호와 청년층 고용, 직업 훈련에 360억 유로가 활용됩니다. 2차 경기 보양책이 녹색 전환을 비롯해 신규 투자와 고용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2022년 프랑스 대선을 고려한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2차 경기 보양책을 두고 긍정과 비판의 의견이 상존하는 가운데 경기 보양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투자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고용 유지와 투자 확대와 관련해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segment 시장 1차 경기 보양책을 두고